함께했는데요 목소리도 묻혀나요 그럼요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 딸의 아빠인 넷 데먼 씨는 평소에도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컬리웅 딸바보 아빠의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죠 안녕하세요. 아 lot of my friends in south africa are very jealous that I'm going to the country of Gangnam Style.. I'm very good in South Africa. As I mentioned, I have 4 kids. We all know about Gangnam Style. Everybody knows Gangnam Style. Shalto! Welcome to Korea! High five! 저런 호흡이 아주 잘 맞았어요. 이 영화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신데 얼마나 운동을 하시면 그렇게 근육질 몸매를 좀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맷, do you remember me? I can't even see you At the airport yesterday, I gave you some present Yes, yes Remember me? Who said here? 어제 맷게마신을 만들어서 제가 공항에 직접 갔었습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제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팬 좀 주세요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바로 한국에서 센스 좀 있다는 소리를 들릴 수 있는 한국어 안내판입니다 네, 그거 아직 가지고 계신답니다 You gave? You 갖고 있어요? You 갖고 있어요? 네, 가지고 계세요 귀요미를 하셨어요 한국 팬들 만나면 귀요미라고 말해주세요 지금은 없는데 저한테 주셨으면... 은근 부러오셨나봐요 다음에 샤토씨 선물도 준비할게요 네, 이제 한국에 자주 놀러오세요 제가 한국어 많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한 번은 봤을 이 헬멧 아시죠? 점피! 예 점피! 예 에브리바리 초등학생 아저씨 외국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트렌드 모르는 당신 열풍 취재예요! 하하하하 헬멧을 장착하고 가역에 불시착한 다섯 명의 4차원 소녀들 트레이닝 위에 치마를 입어줘야 패션의 완성이라는 진격의 걸그룹 크레옹 팝! 누가 1년 전에 데뷔한 신인 아이돌인데요 지금 크레옹 팝 열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퉁퉁 튀는 안무와 중독성 강한 가사에 매료된 대한민국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도 월드스타 싸이를 이을 케이팝 스타로 크레옹 팝을 지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옹 팝입니다 실제로 인기를 좀 느끼고 있나요? 어때요? 요즘에 막 커버 영상이나 또 팬분들께서 응원 소리 들으면은 조금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신인 아이돌에겐 이례적인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대세 야구장을 들어가란다 장소 볼문 직업 볼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점핑 앤 점핑 댄스 사이런 이은 국민 댄스의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레옹 팝의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모자 쓰고 좀 특이한 컨셉으로 나와서 그래서 귀여운 것 같아요 컨셉 자체가 다르고 특이하니까 코미댄스 막 그런 것 때문에 뜬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나와서 또 귀엽게 춤추고 하니까 삶의 활력소가 되죠 지갑과 접샀던 신선한 컨셉 한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가 트레인복이 저희 마크였어요 트레옹 팝은 트레인복 아이돌이다 이렇게 마크가 붙여있었는데 너무 걸그룹스럽지 않다고 또 대표님께서 치마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트레인복 바지에 치마를 이렇게 걸쳐서 입었습니다 나름 발전을 해서 저희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헬멧은요? 헬멧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아양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저희 빠빠빠 노래 처음에 노래를 들었는데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독수리 오자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헬멧이 딱 떠올랐어요 요즘 대세라는 징렬 오기통 춤입니다 주루지어 춤추는 모습이 엔진 피스톤의 움직임을 닮았다 해서 일명 징렬 오기통 댄스 그거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은? 팬분들께서 저희는 몰랐어요 징렬 오기통 단어를 처음... 왠지 아